이거 먼저 해봅시다 우리 뜯는 것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니꺼니꺼 안돼 나의 온옥가짱이 개봉돼버렷 죄송합니다 여러분 막 시청자들 들어오셔가지고 막 막 웃다그러고 그러시는거 아닐까 여러분들 전 막 손 되게 붓지 않았나요? 손이? 손이 막 되게 퉁퉁 잘 부어가지고 막 아침에는 간을 얻다가 저녁때문에 손이 막 퉁퉁 부어요 또 또 또 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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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조립하는 방법이 남아있네요. 빠르게 마오. 갑시다. 빠르게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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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er?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 너무 큰zeug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chased.. 여러분 소리 너무 크죠? 마이크가 커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거 들으면서 주무실 수 있는 문이 얼마나 계실까 모르겠다.. 열렸다.. 일단 이거예요.. 이거.. 근데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아요.. 음..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오대장님 오대장님 만지자 만지자 아시롱 아시롱 전화가 하이 뜯어요? 하이 뜯어요? 하이 뜯어요? 하이 뜯어요? 자 이제 이거를 벗겨서 소재를 놓고 하이 뜯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피규어를 많이 안 써봐가지고 피규어를 조립을 잘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약간 기계치? 조립치? 그런거가 있어가지고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야 간단한거지만 땅끝 mat этой 오후 zoo 잠이 오셔야할텐데 아 주무셔야할텐데 잘할텐데 너무 덕스러워서 이게 머리도 잘 부착할 수 있나봐요 어디 볼까? 우선은 머리를 한번 떼 볼게요 여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도 떨어져요 그런 것 같아요 머리끈도 떨어지고 우리 구멍 땡강 이도이요 이것도 이것도 이도이요 이것도 이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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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도노래 고마 목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목도 떨어지나? 이거 정말 이걸로 바꿔 껴보고 싶은데 목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우선 팔부터 바꿔볼까? 팔을 뜯었습니다 여기도 뜯고요 여기도 여기도 뜯어 팔다리 본격 팔다리 다 뜯는 방송 이런 작은 부품이 있네요 어떡하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꽂아볼까? 여러분 조리판에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겜방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리도 있다 다리도 있다 화이트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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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다 또 스탑스탑 여기 밑에 치마도 탈착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치마도 여기가 세상에 뭐..뭐야 짜바랴..어머나..세상에.. 위험했대..힌색이야..힌색..힌색..힌색.. 루스가..다리를 한번 뜯어볼게요 잘 뜯었어.. 너무 잔인해..다리 절단했어.. 어떡하지.. 몸통이.. 아니.. 보면 나 세상에.. 아니 근데.. 헐.. 헐.. 헉.. ㅋ 절대로 제가..이런걸 좋아서 좋아하는건 아니고요.. 흐..큰일리인데..이거.. 치마 벗길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지 치마 벗길수도 있어. 너무 무섭네요. 너무 무섭네요. 여러분. 다리 잘못 끼웠다. 다리 잘못 끼웠다. 여러분 치마 벗겼습니다. 치마 탈작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귀엽죠? 뒤에도 이렇게 귀엽게 리본도 달려있고. 귀엽죠? 근데 이제 치마를 입혀야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얼굴 탈작 안되나? 그리고 머리도 끼우고 머리도 리본도 빼고 그럴 수 있네요. 이렇게. 사이드 테일. 사이드 테일. 얼굴 탈작도 해봅시다. 그냥. 해봐야죠. 마미로.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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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미로. 마미로. 마믹. 마믹. 마미로. 이렇게 부분 알아서 이것도 떨어지는 건가 보네요. 이건 따로 키워놓은 건가? 어떻게 해야 키울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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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귀가 잘 안맞네요. 치마 치마. 미안해. 네. 지금 배를 대충 채우고 와가지고. 먹을 게 마땅치가 않아서요. 먹을 게 마땅치가 않아서 아마 이게 다 소화가 되고 나면 또 그럴지도 몰라요. 아 이거를 치마를 같이 끼워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조립하는 소리 나나요? 나요 소리? 조지. 조지. 우리 반소리. 조지 반소리가 나야되는데. ो. 조지 buy diary? 응. 조심조심 목이 잘 뚫어지네 심심 목이 되게 안켜져요 여러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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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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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을 잡아라 잘 못 잡네요 맞다 저 손에 점이 되게 많은데 손바닥에 점이 있어요 이거 봐요 보이세요? 손바닥에 점이 이렇게 두 개나 있어요 풍요 풍요 점이 두 개 아 이거는 또 이렇게 돼있어 이거를 그게 알지? 스탠드인거같은데? 네 비열제 어떻게 끼우는거지? 설명서를 안봤더니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여기다 하는거네 이거를 펴서 여기 뒤에다가 꽂고 등에다가 꽂고 등에다 꽂은 다음에 바닥에다 꽂는거였어요 등에다 꽂은 다음에 바닥에다 꽂는거였어요 이렇게 짜잔! 완성! 짜잔! 짜잔! 화이트다요? 화이트다요? 비본을 빼먹었다. 비본을 끼워주지 않다니. 눈이 귀여워. 눈 sitcom. 정리도 합니다. 정리 여러분, 유사 못 드릴 문을 다들 자르셨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됐어. 이번에는 니코, 니코니코. 니코니코, 니코니코니. 당신의 하트에 니코니코니. 미술을 전하는 야자와 니코니코. 니코니라고 불러줘. 러브니코. 기본박투. 기본박투. 관심이 좀 더럽네요. 그러고 보니. 기본박투. 여러분, 별로 웃긴 대사는 아니에요. 기본박투. 자, 소스콘이 말합니다. 조슬래. 소림을 적당히 마실 rudiment. 조립중이 다르네요. 조립중이 잘 안들리지 않나요? 조립하는 소리가 들려야되는데 자 역시 이거 뜯는게 제일 어려워 여러분 이런식으로 요리 asmr도 할수있을거같아요 근데 많은분들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다 하다가 엄청 더울것같기도하고 소리가 좀 클거같아서 걱정이다 니꺼니꺼니꺼 정말 좋겠다 내게 잘 맞춰줘 제거 리포트 비쥬 랩 랩 랩 랩 랩 랩 그러니까 이번에는 러브라이브 디코 피규어를 조립해 볼게요. 귀 먼지 이곳은 니코보즈가 아닌가? 니코보즈가 아닌가? 니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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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 한번 이번에는 머리를 뜯을게요. 귀여워 귀여워 니코가 쇼컷 쇼컷이다 쇼컷이에요 이거 봐요 남자애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귀엽죠? 남자애 같아 귀여워 스탑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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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없이 마미루 앞머리도 앞머리도 띄고요 세상에 팔도 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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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리코리 자세 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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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차rollo 띄고 되는구나 다리가 꽂아지네 다리가 꽂아져요 다리가 꽂아질 줄은 몰랐어 나쁘지 않은 조합이야 그쵸? 진짜 된다 근데 언뜻 봐서는 잘 모르겠지 않나요? 우선 비닐은 다 벗겨야겠죠? 이거는 그냥 알아서 벗기게 되어있네. 여러분 이번에도 팬티바람으로 만들 수는 없을텐데. 팬티다요. 티코니코 치마 팬티바람. 목이랑 몸통이랑 끼우는 것도 좀 어렵긴 하던데. 이번엔 잘 고사졌네요. 치마를 입혀야돼 치마를. 어쨌든 치마를 입혀야겠습니다. 치마를 안입히면 안되지. 여러분 역시 한번 해봐서 그런가 감을 잡았습니다. 치마를 입혀야돼. 아니야 리본을 달아줘야돼. 그리고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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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됐지? 다리 달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이상한가요? 네. 니코니코. 팔. 팔. 오니콘 팔. 팔. 그리고 팔. 팔 이쪽도 팔답니다. 팔 고 귀엽죠? 이따가 리본을 달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리본만 달고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처음 오셨는데 이런 방송에서 죄송해요. 너무 오덕스럽죠? 여러분 진짜 귀여워요. 오늘 최초로 온 영상 ASMR인데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다행이다. 이런 거 싫어하실까봐. 짜잔! 허리볼이 떨어졌어. 고 오케이 오케이 니꺼니꺼니 니꺼니꺼니 헤유스의 말이라 부금은 안 들어요. 너무 거짜 소리. 여러분 근데 이거 꼭 에이스 같다. 그거 아이비 참크래커 에이스 크래커 같다. 앙앙앙앙앙 에이스 다이아몬드로 해야지. 다이아몬드로 해야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안되겠다. 안되겠다. 어이 다시 여러분들은 이런 피규어 좋아하시나요? 저도 메카닉 되게 좋아하는데 조립 망할까봐 그래서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배나 비행기 조립하는 거 그것도 좋아하는데 부품을 자꾸 잃어버려서 완성 그래도 정리하는 시간 그래도 정리하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 다이아몬드 소니꺼 피규어 아 진짜 좋아하는데 집에다가 다투면 아 누구와서 보면 어떡해요 잠시 다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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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다투면 다투면 완성! 자 오늘의 러브라이브 피규어 조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왼쪽에서 늘리나요? 왼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 왼쪽